또 가지고 있는, 아니 그 혜연씨하고 새록씨도 극중에 좀 쌍둥이로 이제 아까 나오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공통점이 좀 굉장히 많다고 좀 얘기 들었어요? 두 분이? 두 분이? 아, 제가 이제 새록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나? 아, 저보다 실제로는 극중에서는 저랑 쌍둥이 동생인데 실제로는 저보다 두 살... 왜 말해? 새록씨는 뭐하냐? 그걸 왜 말하니 하냐? 야, 거기서 타고, 누나? 거기서 와? 그치, 그치? 하여튼 누나 뭐라 그래, 그러면? 아니, 아니, 아니... 누나 뭐라 그래, 누나? 계속 놀라, 계속 놀라, 계속 놀라, 계속 놀라! 야, 이게 저 혜연씨가 보통이 아니네! 혜연씨, 그래가지고... 그래서 신인이잖아요? 오디션을 정말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겹쳐서 이제 오디션을 본 작품이 많더라고요. 두 분이? 네, 심지어 이번 드라마는 아예 오디션장을 같이 들어갔었어요. 저희가 3차 오디션을 봤는데 2차 때 저희가 만났어요. 근데 연기를 저희가 다 하고 감독님이 저한테 이제 뭘 더 할 거 없니? 너 춤 잘 춰?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네, 잘 춰요! 막... 실제로 잘 추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추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럼 너 지금 일어나서 무반주로 춰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혜연씨가 이제 뒤로 돌아보셨으면은 제 춤을 보는 거였는데 그럼 제가 진짜 창피하잖아요. 근데 혜연씨가 이제 앞만 보고 매너있게 다 저를 지켜주셨어요. 아, 이게... 혹시... 그렇게 생각했었어? 아, 근데 속, 저는... 아, 그러니까... 아, 그냥... 그러니까... 아,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한 심정으로 이게... 새롱 누나랑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감독님이 그걸 보시고 저도 시키실 거 같은 거예요. 아, 그냥... 야, 어? 야, 너도 한 번 해봐 이렇게... 한 번 같은 거예요. 야, 너도 춤추는 줄 알아?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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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롱 누나는 새롱 누나의 길이 있고 나는 내 길이 있다. 학창시절에 박진영씨한테 JYP한테 편지를 썼대요. 아,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생 때 저는 세상에서 제가 춤을 제일 잘 추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아, 그러니까 제가... 집에만 계셨어요? 아, 맞아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춤추는 걸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서 아, 내가 제일 잘 춘다. 이렇게... 자신감이... 약간 자뻑에 이렇게 빠져서 살았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원더걸스 분들을 보고 아, 내 꿈은 원더걸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박진영 PD님께 아, 저 지금 당장 원더걸스가 돼야겠습니다. 아, 진짜? 아, 그런 거 좋아. 아, 제가... 저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 저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 아, 무치다, 그러면. 무치다. 아, 그럼 한 번 쭉. 아, 근데 제가 힐을 싣고... 저희 춤을 춰요. 네, 편안하게 하세요. 아, 이게 역시... 춤꾼은 춤꾼이시네. 네, 불편한 신발을 벗고. 네. 오, 신발을 벗는데 키워 있고. 네. 어머. 되게 잘 추실 것 같은데. 잘 추실. 오, 형수야. 잘 추시네. 오, 형수야. 오, 형수야. 잘 추시네. 야. 무슨 이런거 우리야. 이거 우리 나만의 춤을 아는 거 아니야? 거의 한 거 아니야. 우리 나만의 춤을 아는 거 아니야? 우리 나만의 춤을 아는 거 아니야? 잘한다. 잘 추신 건데. 너무 잘 추셔. 잘 추셔. 잘 추워. 산책 찍은 거 봐. 벨리고 탈비가... 벨리고 탈비가 이제 여기서... 입 rond. 여기 물어봐야지. 와, 이거? 잘한다. 잘해.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데? 아니, 운동 가서 할 뻔했겠네. 아, 하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안 받아주셨어요. 아이고, 일단. 지금 또 여현 씨 또 시킬까봐 저희도 좀 안 받았어요. 여현 씨. 아, 너무 하시네. 아니. 이런 모습이 쉬는 거야. 뭔가 싫어하네. 너는 기회가 오면 너도 펜샘으로 피하고 오면 잘해. 야, 선영이도는 안 하겠니? 지금 흘리는 소문에 이성호 씨도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아니, 이렇게 다 죽고. 이성호 씨, 이성호 씨는 공약 좀 빨리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아니, 공약은 지금 아직도 안 끝났어요, 공약은. 아니, 제가 이러고 있는 지혜 씨가 제가 춤 잘 추시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매우게 원더걸. 예! 예! 아, 그분이 극적 커플이시니까. 아, 그래, 형님. 아, 그래, 형님. 텔미 한 번 좀. 아니, 괜찮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셋. 공차를 Franco. 하나, 셋 punishment.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아, 지윈 씨. 아, 지윈 씨. 이거는 정말, 지금 대여를 놔뒀어. 지금 이상훈 씨를! 이상훈 씨 뒤에 왔어요? 뭐야? 털배 때문에, 털배! 털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셔서 털배 때문에 저는 스피드 스케이팅 출발 코너 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일어나지는데 사과 씨 좀 빼지 물떨어가지고 저기 우리 성형 씨 한번 좀 박수현 씨 혜연 씨니까 혜연이랑 같이 좋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가요 두 분 필름이 너무 오랜만이다 세게, 세게, 세게 알아서 세게, 세게, 세게 세게, 세게 세게, 세게 세게, 세게 아버지예요? 가만있어 기리만 있어 진짜 뭐하는 거야 할배 한 책 나가서 저기 세게 예세 목소린